아, 배불러. 밥을 먹었으면 양치질을 해야 해요. 치카치카 깨끗이 이를 닦아볼까요? 칫솔에 치약을 발라주세요. 칫솔로 양치질을 해주세요.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. 신난다! 그는 못먹고 싶지 않게 잘 имеono. 이거는, 저 낫이니까 기어지를 하죠. 오이이고, 항상을 빼려버려야 해요, 왜 이렇게 벽 일을 전해 nach? 이제 기어지를 달리는 거고 싶습니다. 동이 좀 마음을 한 번 더 찾았으면 좋겠지요. 헤헤헤, 신난다! 우와, 상쾌해! 우와, 친구들의 이가 깨끗해졌어요. 양치질을 하면 입 냄새도 안 나고 나쁜 세균도 사라진답니다. 칫솔에 치약을 발라주세요. 칫솔로 양치질을 해주세요.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. 야호, 신난다! 하해, 신난다! 하해, 신난다! 아몬바지 신난다! 우와, 상쾌해. 우와, 친구들의 이가 깨끗해졌어요. 양치질을 하면 입 냄새도 안 나고 나쁜 세균도 사라진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옮겨주세요.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워주세요. 신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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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친구들의 몸에 힘이 철철 넘치네요. 야호, 이제 청소를 시작해볼까? 신난다! 자동차! 자동차를 알맞은 위치로 옮겨주세요.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워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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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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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